저희 가게는 들으신 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다들 맛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팥죽은 겨울에 정말 잘 나가고요 여름에는 정말 콩국수가 대박이 날 정도로 잘 나갑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돈가스도 있고요 아주 맛있게 담은 열무로 만든 열무비빔국수 열무비빔밥 그래서 사계절 손님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대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생일팥죽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